꼬르륵 꼬르륵 난리 났어. 배고파요? 우리 치킨 먹자. 아니, 근데 식어있는 걸 먹어 아니면 좀 데펴먹어? 이 냄새부터 맛있는데? 맛있어? 어. 먹어도 될 것 같아. 접시에 덜어먹을까? 약간 치킨을 보니까 나 어떤 느낌인 줄 알아? 뭐 먹는 거 보는 기분이야, 이렇게 TV 같아. 진짜? 너무 비현실적이게 느껴져, 약간. 맛있겠다. 언니 한 입만 먹어줘요, 맛있게. TV 보는 느낌으로? 오빠, 치킨 시키자. 맛있다. 맛있지? 안 들려. 밥을 줘야겠다. 미치겠지? 어떡해, 얘 봐. 미치겠지? 미안. 백설아, 얘부터 밥 좀 주자요, 일단. 백설아, 너 줄게, 기다려. 어우, 포크레인이야, 포크레인. 요지, 나와. 애기 줘. 야, 요지. 기다려. 기다려. 너 두 개, 얘 하나. 얘 밥 먹는데 어제보다 좀 뭔가 좀 구육된 느낌 나지 않아요? 백설아, 앉아. 가만히 있어. 어제 막 뒤로 쓰러지고 이랬는데? 머리 좋은 것 같아, 내가 보기엔 백설이. 아니,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대형마트를 진짜 안 갔거든. 경기자들은 마트 같은 데 잘 못 가잖아. 왜냐면 사진이 막 있는데 내가 거기서 쇼핑을 하는 게 더 눈에 띄는 거야. 오, 이상하다. 사람들이 너무 놀라지. 뭐지? 여기 있는데 여기 틀면. 나오는데 차가 지나가고. 난 내가 만나도 반갑거든, 그 노란 차. 수고하네, 이런 느낌. 출하는 시간에 가잖아. 정말 노란 차가 공유 공유 중이 계속 가. 둘 다 풀어야 돼. 진짜. 우리 군대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틀밖에 안 남았네. 우리가 뭐 산책이라도 한 번 해. 지금 노을 질 때. 둘이. 갔다 와. 손이라도 자꾸 걸어, 뒷모습만이라도. 손 흘려?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잡았는데. 잡으라고, 제발 좀. 그래요, 우리 산책 갔다 올게요. 네네. 잠바만 하나 갖고 올게. 빨리 가, 내가 할게. 희진아, 우리 갔다 올게. 갔다 올게요. 언니 봐요. 좋은 사진 하나 남겨와, 알았지? 알았다. 왜 벌써부터 어깨동무하고 가? 안 할 것처럼 그러더니? 가자. 맛있다. 와, 시원하다. 시원하다.